이놈으로 엄박싱 하는거야 아, 염식이 아니고 염색이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거고, 이거는 푸시푸시푸시 이렇게 하는거고 근데 이 푸시푸시가 이게 밖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도 그렇게 조져줘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지팡이야? 지팡이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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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새끼손가락 그거 남는 부분 되게 앱이 있어 이렇게 맞게 하고 있는거 이거 할것도 없잖아 제일 싼거 산거야? 제일 싼거 산거야? 적당한걸 적당한걸 샀지 이거는 이거는 있어야 돼 이거는 있어야 되는건 없어요 빨간거 이게 고정을 시키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고 계속 분산시킬 수 있는 아이고 얄궂어 얄궂어요 자 이제 이제 스마트 압축 오 스마트 스마트 뭐가 나왔어 큰일났다 yeah 우츰 혁 하아 이거는 보석을 어? 여기에 보석 볼이 누구 치우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마구제비로 하네 그렇다 하면 안돼 왜 억지로 힘을 주고 아니야 나 힘 준 것도 없는데 얘는 어디다가 쓰는거지 이게 나중에 다르면 쓰는건가 이거는 노즐 양쪽으로 양쪽으로 분사되는 노즐 얘는 넓게 이렇게 넓게 분사시켜주는 노즐 얘는 요거 달려있는거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넓게 분사시켜주는 노즐 얘네들 취하는게 얘네들 취하면 너무 예쁜 하다만 아 여기 있네 여기 요거 예비네 유레카 응 찾았다 색깔부터 초라하다 이게 황냄새 여기가 다 이렇게 냅돼 지금 버려야돼 그리고 얘는 여기다 옮겨 보러야돼 보름색깔 도유색깔이다 꼴킹색깔 맛있다 무슨 색깔? 꼴킹? 꼴킹 무슨 맛? 꼴킹 다행이다 바로 요거 도유색깔 도유색깔 좋아하나네 도유색깔 아멘 여진이 불 피우라고 해야지. 계란 썩은 일하는 거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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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 썩은 일하는 거 아니야? 이거.. 다 먹었다.. 불이 아픈가?